내일이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공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 시점 때문에 여당에서는 저런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이제 내일 재판을 앞두고 다시 민생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친일 국방이나 여러 가지 이슈를 자꾸 외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민생 이슈가 사실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다시 돌아간 셈이잖아요. 민생 이슈는 지금 워낙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고물가 또 고이율 이자 이런 등 때문에 서민일수록 더 어려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야당이 그걸 챙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여당도 예야를 떠나서 당연히 챙겨야 되는데 실제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의 정치권이나 정부가 민생의 어려움을 챙기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더 민생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고요. 다만 허위사실 유포와 관한 공판이 열린다는 건데 이것은 백현동 관련해서 주택을 해주라 이런 내용의 국토부의 공문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공문이 두 차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은 주황부처인 국토부나 이런 쪽의 공문은 사실상 법 집행과 같습니다. 그걸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엄청난 불리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협박이나 압박으로 느꼈다는 이재명 의원의 주장이 과연 허위사실이냐. 이건 정말 법정에서 다투볼 문제죠. 알겠습니다. 일단 정치인들은 지지율, 여론조사에 굉장히 예민하죠. 한번 오늘 새로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 살펴볼까요? 민주당 지지도가 46.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보다 살짝 떨어진 것으로 나오는데 국민의힘 지지도는 36.3%로 나타났습니다. 살짝 올랐죠. 민주당은 2.8%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1%포인트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제가 왜 지지율을 말씀드렸냐면 여당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재명 대표가 친일 국방을 강조해봤는데 이게 안 먹히니까 이제 민생으로 돌아선 거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더군요. 너무 좀 그쪽에 집착을 해서 한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당의 전략이 민생만 챙기면 이재명 대표가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당, 정부 여당을 공격하면 지지층은 결집하는데 그것도 너무 극단적으로 하니까 중도층 마음을 얻기 어렵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그 결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재판 말씀하셨는데 물론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당연히 재판을 해야 되겠지만 국민 여론을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표 쪽으로 모아놓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전략 하에서 민주당이 자꾸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정상적인 여야 관계에 있어서의 제1야당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 요건이 된다. 제가 이렇게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